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일반기획이사 필기시험 대비 합격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기획이사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획이사 자격증은 우리나라 기관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계관련 산업 전반에 가장 근간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관산업 분야라고 하면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동력산업, 금속산업, 운송산업, 화학공업 분야 이렇게 4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동력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석탄, 석유, 전력 산업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주로 공기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발전계열 주식회사들이 있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원자력주자역, 수력원자력 발전주식회사라든가 한국전력, 전력공사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금속산업 분야라고 하면 주로 대기업들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현대제철이라든가 포항제철, 강양제철 등등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산업 분야는 도로공사라든가 철도공사, 코레일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공사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등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공업 분야 쪽에는 대표적인 게 LG화학과 같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체들의 수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분야의 기계 분야는 그중에서도 자격증 쪽으로는 일반기계사 자격증이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기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취업 못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취업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가든, 중기업을 가든, 아니면 소기업 쪽에 가든 자격증만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이런 분야에서 보면 분야들이 기계설비, 설계 엔지니어링 계열, 일반기업체들에 해당이 되고요. 플랜트 설비 분야, 그리고 말씀드렸던 공사, 공기업 분야, 특히 또 공무원 쪽으로 또는 군무원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또 가산점이 부여되는 그런 대표적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일반기계사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계설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국가공무원 등등 이런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거나 또는 우대를 받을 수가 있는 자격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설비법,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그리고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이런 법령도 2020년도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다른 자격증, 법령들 관련된 이런 자격증들하고 해서 병행이 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한데 본격적으로 이제 2023년, 그리고 2025년 되면은 의무적으로 이제 고용을 해야지 되는 이런 법령이 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다라고 보면은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앞서 이제 기관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분야 쪽에서도 첨단, 정밀산업 분야, 그다음에 에너지, 항격, 우주항공산업 분야, 그리고 의공학 분야 등등 이런 분야에서 기계공학과 관련된 이런 관련 기술들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자격증이 바로 일반 기계기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응시 자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관련학과 전공자들이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졸 졸업자 내지는 졸업 예정자들이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규 대학이 아니더라도 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이수 예정자들 취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실무 경력 1년을 갖고 있으면 응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2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에는 실무 경력 2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4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고요. 또 산업기사 수준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실무 경력 2년을 갖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관련학과와 관련된 타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 동일 분야 다른 종목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시 자격과 관련해서는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응시 자격 검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응시 가능한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응시 자격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 종목 외국 자격 취득자라든가 산업기사 플러스 실기 경력 1년 그리고 기능사 실무 경력 3년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순수 경력자라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관련 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관련학과 전공자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일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응시 자격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검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는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다 합격을 해야 자격증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필기시험, 일반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1년에 3번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1회 시험, 2회 시험, 4회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1회 시험은 보통 3월에, 2회 시험은 4, 5월에, 그리고 4회 시험은 9월 정도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이 3번 정도가 있는데 22년 3회 시험부터 기사시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2년 3회 시험부터 모든 지필고사 시험이 CPT 시험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3년부터는 모든 필기시험은 CPT 시험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CPT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기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면에 문제가 주어지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팅이라고 해서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고요. 모니터상에서 시험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주어진 시간 안에 푼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필기시험 자체가 역학과목이고 계산형 문제가 주가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A4 정도 사이즈의 용지가 한 장 나가게 됩니다. 그 용지를 받으면 상단에 여러분들의 자리 번호와 이름을 적게 되어 있고요. 앞뒤로 여러분들이 그 용지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을 선택을 하고 마킹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종료가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모의 테스트 같은 거 한 번씩 해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QNET 자격 검증 사이트에 보면 CPT 웹체험 서비스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 참고하셔서 한 번씩 들어가셔서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배우락 사이트에 들어오면 배우락 사이트에서 관련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배우락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모의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시험 자체는 객관식 시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필기는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과목 재료학학, 2과목 기계연료학, 3과목 기계유체역학, 4과목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기동력학 이렇게 해서 각 감옥당 20문제씩 해서 총 100문제로 해서 감옥당 30분씩 해서 2시간 30분이 시간이 150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150분 동안 여러분들 시험을 봐서 감옥당 4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40점 이하의 감옥당 40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가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가락이라는 제도는 감옥당 40점 미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감옥 평균 60점 이상이 넘어가면 됩니다. 100문제이기 때문에 감옥당 8문제 이상 맞추면서 전체 문제 10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 맞췄다 그러면 필기합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CPT 시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한 15일 보름 정도 주어져요. 그럼 보름 안에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는 그 날짜마다 시험 문제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공개가 안됩니다. 이제는 문제를 2022년 4회 시험부터 기출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복원된 문제인데 정확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말씀드렸듯이 각 요일별로 시험 문제가 다르게 랜덤하게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출문제를 복원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냥 기출문제라고 해서 공지되고 있는 이런 인테너스의 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에서 되는 문제들은 그냥 예상 문제 정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리지널 기출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22년 2회 시험 때까지는 문제가 공개가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시험이 끝나면 합격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 여부예요. 최종 합격 여부는 발표 날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은 합격했어도 일반 기계기사라고 하는 자격증 기사 자격증의 응시 자격이 안 되면 앞서 응시 자격 말씀드렸죠? 그 응시 자격이 안 되면 필기시험이 합격했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 보고서는 합격이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최종적으로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관련 예를 들어 졸업장이라든가 또는 4학년 재학 중이라고 하는 재학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단에 반영이 돼 있어야지만 최종 합격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합격 일자에 여러분들이 발표 날짜에 합격했는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고 필기합격이 최종적으로 됐다 그러면 실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실기시험도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1회 시험, 2회 시험, 4회 시험에 맞춰서 총 3번이 있고요. 시험은 복합형 시험입니다. 필타평, 작업형, 필타평 50점, 작업형 5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험이고요. 100점 만점으로서 50브라스 50, 100점 만점으로서 60점 이상의 점수가 넘어가면 합격 처리가 됩니다. 실기에서는 실격 처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평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실격이 되었다 그러면 0점입니다. 필타평, 실격 처리가 됐다. 0점입니다. 그러면 작업형 만점, 50점마저도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격에 유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실격 없이 필타평, 작업형 점수 더해서 60점이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합격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개년도, 18년, 19년, 20년, 21년도 공단 발표 22년도 합격률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18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4개년도의 합격률을 보자면 필기 합격률은 점진적으로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문제가 조금 쉬워졌다. 이런 거랑은 크게 관련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필기 합격률도 그렇고 실기 합격률도 그렇고 50% 미만 상태에 있다. 2명 보면 그래도 1명 정도는 합격할 정도의 시험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자체는 상중하가 있기 말인데 상 레벨의 문제 해결 때문에 고민하면서 시험을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중하 레벨의 문제만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맞추면 합격이 됩니다. 제가 CPT 시험이라고 했죠. CPT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또 특히 시험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다수 풀어보면 답이 보이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 높은 이런 문제를 꼭 풀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합격률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합격할 정도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기 합격률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도까지는 상승하다가 21년도에 조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이거는 합격률을 참고하시고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준비를 좀 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필기, 감옥, 출제 유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본 과정의 수업을 듣게 되면 출제 분석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론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감옥 총 5감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감옥이 재료역학이다. 그리고 교재는 구민사에서 나온 일반기기사 필기 교재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그 필기 교재의 각 감옥의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3년치 분석이죠. 20년, 21년, 22년도 이렇게 해서 1회 시험, 2회 시험, 4회 시험에 관련해서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2년 4회부터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2년 4회 시험 문제는 이거는 제가 직접 시험장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물론 이게 말씀드렸듯이 시험 날짜가 여러 날짜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난이도는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죠. 난이도 측면 그리고 출제되는 그런 분야 이런 쪽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거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마킹을 한 거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 확학 같은 경우에는 10개 챕터로 구성이 되는데 재료 확학은 응력과 변형을 다루는 학문 분야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응력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정적 모멘트 평형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력의 표현, 응력을 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적 힘의 평형 상태에서 응력의 변형률과 관련된 분야가 2장 내용인데 이 2장 내용에서 보면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죠. 아주 높습니다. 2장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13개 정도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멘트 평형 상태에서 응력과 변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비틀림 모멘트와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과 변형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 파트 쪽에서 4장 비틀림 파트 쪽에서는 보통 2, 3문제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필수죠.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 부분 굽힘을 받는 물체를 우리가 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보 파트에서는 5장, 6장, 7장, 10장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거의 8문제에서 9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장, 그리고 4장의 비틀림 그리고 5장, 6장, 7장의 보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응력을 구하는 표현은 면적분의 하중 그리고 단면 개수분의 굽힘 모멘트 극단면 개수분의 비틀림 모멘트 이런 표현식을 이용해서 응력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내용들 본 수업에 들어오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과목이 기계연력학이 됩니다. 기계연력학은 12장 챕터, 12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1장, 2장, 3장, 4장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력학의 핵심은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이죠. 연력학 1법칙은 기본적인 열의 출입이 가능한 그리고 일의 출입이 가능한 상태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루는 파트가 연력학 제1법칙 파트고 이때 동작물질이라고 하는 걸 이상기체로 두고서 다루는 분야 쪽에서 시험이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을 1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변환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연력학 1법칙 얘기고 연력학 2법칙에서는 엔트로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열 효율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1로 변환시키는 데 있어서 열 에너지라고 하는 열 이동의 방향성과 비가약성을 명시한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부수적으로 연력학 0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연력학 0법칙은 1장에서 연력학 2법칙은 2장에서 그리고 이상기체 관련해서는 3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을 다루는데 여기서 거의 문제의 60% 70% 정도 해당되는 문제들은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넘어가서 동력사이클, 증기사이클, 냉동사이클이 있는데 동력사이클이다라고 하면 오토, 디젤, 브레이튼사이클, 증기사이클이다라고 하면 냉킨사이클, 그리고 냉동사이클에는 가역 이상 냉동사이클, 공기냉동사이클, 그리고 증기압축 냉동사이클이 있죠. 이런 파트에서 적어도 한두 문제씩은 꾸준하게 사이클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4장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9, 6, 10장 내용 정리를 해주면 충분하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고 연력학을 또 잘하는 친구들은 만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감옥이 바로 연력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과목이 기계유체역학입니다. 기계유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9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7장까지 해서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게 유체정력학 부분이죠. 유체정력학, 유체정력학이니까 시그마 F는 제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관련 분야가 있고 그 다음 유체운동학 분야가 있습니다. 유체운동학 분야는 동쪽힘의 평형식으로부터 나오는 유체운동량 방정식뿐만 아니라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하는 연속방정식과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하는 베르네이 방정식을 가지고 커플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중요하죠. 그리고 5장 그리고 7장 이 부분은 3장과 그리고 2장과 부분적으로 커플에 대해서 다루어 나가는 분야가 됩니다. 유체는 점성유체와 비점성유체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점성이다라고 하면 끈적끈적한 측면의 유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점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점성이라는 표현은 유체과학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하면 유체 유동이 있을 때 유체 층과 층 사이에 유동저항을 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성을 고려한 유체를 실제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점성약이라고 하는 힘을 또 고려를 해야지 되겠고 그리고 흐름 자체가 충류와 난류로 분류가 되죠. 충류와 난류와 관련된 이런 분야로 해서 손실과 관련해서 커플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간 손실이다라고 하면 달시 바이스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손실수들을 이용을 구하는 표현식인데 그런 표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하고 커플이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1장, 2장, 3장, 그리고 5장 요즘은 6장이 좀 비중이 높아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나오든가 한 문제 정도 나오든가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2, 3문제 정도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장, 이렇게 1장, 유체의 정의미성질 2장, 유체의 정력학 3장, 유체의 운동학 그리고 5장, 점성유체 6장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70% 이상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고 봐도 된다. 이 부분 위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시간에 잘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4과목이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인데 먼저 기계재료라는 과목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교재에서는 9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계재료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금속이죠. 금속은 철과 비철금속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철에는 탄소강 그리고 화끈강 그리고 주철 이렇게 해서 분류가 좀 되고 있죠. 이런 재료들에 대한 특성과 용도를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기계재료에 대한 성질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1장의 기계재료의 개요에서는 꾸준하게 한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기계재료는 당연히 주 기계재료는 탄소강이죠. 탄소강이니까 탄소강도 한두 문제 정도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강에 키타 비철금속을 첨가시켜서 만든 게 학금강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금강에 대해서도 평균 두 문제 정도는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주철은 나왔다 안 나왔다 좀 들쑥날쑥한 편이래서 참고하시고 5장이 기계재료 시험법 기계재료 시험법은 1장의 내용과 1장에서 다루어지는 기계의 성질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하고 커플이 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열처리가 있습니다. 열처리 분야는 기계재작법 5과목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열처리 분야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계재료 시험법 및 열처리와 관련해서는 두세 문제씩 꾸준하게 이렇게 나오는 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비철금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와 알루미늄이죠. 구리의 특성 구리와 용도 그리고 구리학금 항동청동 그 다음에 알루미늄의 특성과 용도 그리고 알루미늄 학금의 종류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조용 알루미늄 학금에서 실루민 라우탈 하이드로날륨 이런 것들 드랄루민 등등 이런 이제 학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기계재료의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탄소강 학금강 기계재료 시험법 및 열처리 그 다음 비철금속 중에 구리 알루미늄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특성과 용도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4과목에는 10문제가 유압기기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압기기는 전체적으로 7장으로 구성이 돼서 1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1장에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유압기기의 거의 뭐 핵심적인 이런 그리고 포괄적인 이런 내용들이 1장에서 다루어지는데 1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교재 특성상 1장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유압기호라든가 또는 해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1장에서 거의 맥을 다 짚어드리기 때문에 많게는 5문제까지 3문제에서 5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압범프 부분입니다. 유압범프는 유압장치에서 핵심 핵심이죠. 기업범프, 베임범프, 피스톤 펌프 이런 펌프들에 대한 내용이고 또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이기도 합니다. 펌프의 동력이라든가 펌프의 효율을 구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유압기기의 선의수 과목은 유체역학이기 때문에 유체역학을 반드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유압기기를 공부하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 유압범프만큼 또 중요한 게 유압제어밸브예요. 유압제어밸브에 대한 내용도 꾸준하게 한두 문제씩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또 유압회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압회로 쪽에서는 압력제어회로 속도제어회로 방영제어회로 큰 틀에서 세 가지 그 회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장 5장 7장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오감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기계 동력학 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문제는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 문제든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든 간에 거의 90% 이상은 계산형 문제다. 이렇게 봐야지 되겠고요. 또 어렵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대학 물리정도 대학 물리정도에 해당되는 물리 완투에 해당되는 기본 유형들이 시험에 출제가 주로 된다. 라고 보면 되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는 두세 문제 정도 열 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곱 여덟 문제 정도는 평이의 한 그런 충분히 공부를 여러분들이 했으면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문제다. 라고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학부에서 공부했던 어려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학부에서 공부했던 그런 독력학은 어려운 감옥이야 학점 따기 어려운 감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는 굳이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체 운동은 운동학과 운동역학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물체는 질점과 강체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운동역학 파트 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점의 운동역학 강체의 운동역학 부분에서 힘의 평형식이나 몸의 평형식을 세우고 에너지 보존법칙을 적용시키고 일과 에너지의 관리를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장과 5장이 독력학에서는 핵심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진동학 파트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동이다. 라고 하면 바이브레이션 진동이다. 라고 하면 주기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물체의 운동이죠. 역시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질점으로 볼 거냐 강체로 볼 거냐 특히 강체로 봐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강체의 병진 운동이냐 해석 운동이냐 아니면 평면 운동이냐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판단하에 3장과 5장에서 정리했던 이론을 진동이라고 하는 물체 운동에 적용을 시켜서 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동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진동만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질점 운동 역학 강체 운동 역학 부분을 이론적인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때 진동 문제가 한결 풀어내기가 쉬워진다 라고 보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장 5장 6장 위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기계 제작법 10문제가 같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 제작법 기계 공작법이라고 해서 확점 이수를 한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전공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폭 넓은 분야가 돼요. 이 분야는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15개 챕터로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일반 기계기사에서는 이 교재로 기계 설계 기사라든가 다른 키타 자격증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 요약 정리로 해서 포괄적으로 좀 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반 기계기사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조가공 주조가공이라고 하는 분야 새를 녹여서 융액 상태로 만들고 이거를 모용을 뜬 틀 안에 부어서 제품을 만드는 주조가공 한 문제에는 필이 나옵니다. 소송가공 소송가공 분야 소송이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한 가공이 되겠죠. 굉장히 폭넓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요. 문제는 두세 문제 정도 평균 두 문제 정도가 소송가공 파트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삭가공 파트 가공 파트에는 크게 세 가지 가공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주조가공 소송가공 절삭가공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는 거고요. 절삭가공 파트 쪽에서도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절삭가공을 하는 기계를 우리가 공작기계라고 얘기하는데 선반 밀링트리 세이퍼 슬로트 플레이너 연삭기 등등 여러 가지 공작기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은 많습니다만 이쪽을 비중을 두고 공부할 필요는 없다. 교재에 있는 내용 그냥 다독하는 정도로 해서 끝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열처리는 기계재료에서도 말씀드렸죠. 기계재료도 그렇고 기계제작법에서 한 문제가 평균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열처리 파트는 기계제작법 기계재료 쪽에서 서로 상호 겹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용접에서 또 평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용접이라고 하면 융접 앞접이라고 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융접 쪽에서 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가스 용접 아크 용접 아크 용접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고 특수 용접이 있죠. 그 다음 특수 가공 그 다음 특수 가공 분야가 있습니다. 방전 초음파 전해연마 등등의 가공 그리고 또 초정밀 입자가공에 해당되는 랩핑 슈퍼 피니싱 혼인 가공 이런 파트에서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한두 문제가 꼭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한 두 문제 정도가 평균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필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기 부분 번역 갤리퍼스라든가 마이크로미터라든가 다이얼 게이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측정기들이 있죠. 한 문제 정도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측정기도 한 번씩 봐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봐야 될 부분이 주조 가공 소송 가공 절석 가공 열처리 용접 특수 가공 이쪽 분야다 이쪽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무난히 무난히 10개 중에서 6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거다 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필기 과목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짧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기초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서포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위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면 충분히 필기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학습 방법에 대한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기초특강 동영상이 있고 기론, 이론 및 문제풀이 동영상이 있고 그리고 기출문제 동영상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기초특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역학을 공부한지 좀 오래된 입장에서 또 군대에 갔다와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좀 봐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특강 부분에서는 기초수학과 기초물리를 공학용 계산기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좀 해놨어요. 공학용 계산기를 나이스하게 좀 다룰 수 있어야지 됩니다. 계산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기 활용방법을 위주로 해서 기초수학과 그리고 기초 물리를 같이 병행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해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비전공자들 분들은 꼭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기초이론부터 원리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내용을 구성을 해드렸고 그리고 연습문제 꼭 풀어야 될 기본 연습문제들 연습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어드려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역학공식을 80% 이상 암기를 했다 그러면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갑니다. 각각의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가서 기출문제 2022년도 올해 문제까지 공개된 공개된 문제를 위주로 해서 기출문제를 촬영을 해서 구성을 해놓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다가 좀 안풀린다 이런 문제들은 풀이를 보고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기출문제는 소트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비전공자들은 다 보는 것이 좋겠고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문제들만 소트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시간을 단축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위주로 성실하게 기간은 약 1.5개월에서 2개월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잡아주시고요.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짧게는 1개월에서 1.5개월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개월 정도를 잡고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필기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합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구성된 강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일반기기사 필기 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